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대단히 미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장 냄새도 조금 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진상들은 옛날이랑 다르게 뭔 문제가 생기면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큰소리치고 더 막 미쳐가지고 막 바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언제나 아이를 원하는 남편. 근데 이거 여자만 손해라 나는 너무 싫었고 그래서 말없이 결혼했던 건데 저한테 속았다면 당장 이혼하겠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원제. 부부 이야기. 누가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고요. 올해로 아내인 저는 39, 남편은 4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이거죠.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미친 듯이 싸웠고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남편이 우리 같이 병원을 가보자 했고 저는 그걸 거부하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희들 싸운 내용 그대로 올려볼 테니까 보시고 누가 더 이기적이고 나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둘이서 지내도 좋았잖아. 나 진짜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왜 자꾸 아이를 낳자는 거야. 막말로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은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아이 낳으면 그게 쉬울 거라고 봐. 냉정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낳았을 때 장점들보다 막 피곤한 육아생활 등등등 여러가지 단점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일상 자체가 힘들어질 거고 감당되겠냐고. 게다가 만약 자식을 낳는다면 하나는 너무 외롭잖아. 그럼 최소 못해도 둘은 낳아야 될 텐데 또 그리되면 내 삶이 너무 버거워질 거라고 너는 견딜 수가 없을 거야.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은 여자들 고유의 곤란이고 거기다가 내가 거부를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러는 거냐고. 나한테 계속 임신해라 출산해라 이런 거 강요하지 마. 지금 나 같은 마음으로는 그래 막상 아이를 낳는다 해도 후회를 할 거고 또 솔직히 나 좋은 엄마가 될 자신도 없어. 노력하자는 말도 환상일 뿐이라고. 그러니 그냥 이대로 합리적으로 살자. 나는 손해보는 거 싫다고. 야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냐. 내가 결혼 전부터 계속 아예 원했던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아예 그런 노력도 안 하겠다고.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어? 나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딱히 이런 문제 자체로 생각 안 했던 거라고. 아니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럼 나랑 결혼도 안 했을 거라는 거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인데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결혼 안 했겠지. 아니 적어도 꺼려지는 마음은 생겼겠지. 어? 아니 자기 나를 사랑한다면서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런 개선이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라고. 내가 아니라 네가 이기적인 거야. 그렇게 아이가 좋고 가지고 싶으면 나한테 나와라 소리하지 말고 네가 쳐놔. 강요는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강요는 무슨 강요를 했다는 거야. 그냥 병원 한번 가보자니까. 그래 비록 합의는 안 했지. 안 했는데 그래도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쭉 아이를 낳고 싶다 말을 했잖아. 이게 강요냐? 어? 말 똑바로 해라. 이건 강요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고 따지고 보면 네가 나를 속인 거지. 어?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말을 안 한 이유 설명이 안 돼. 그리고 계산을 무슨 계산을 해. 장난하냐 지금? 그래 나도 말을 안 했지. 근데 속인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나와볼까 싶어서 내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임신은 계속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노산이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그래서 더 싫다는 건데 내가 속이긴 도대체 뭘 속했다는 거야. 나는 남이 아니야. 네 배우자라고. 내 의견을 존중하라고. 노력을 했다고? 노력을 했다고? 아니 병원도 같이 안 가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도대체 네가 언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피임 안 했잖아. 이거 노력이 아니면 뭔데? 어? 꼭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고 인위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그게 노력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자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곤 있어? 겨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화만 내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너라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야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 됐다. 그냥 이혼해. 야 내가 니네 꽁시지만 시바지로 들어온 사람이야? 이혼 절대 죽어도 못해. 나 억울해서라도 못한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녀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거냐고? 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자기야 나랑 둘이 지금처럼 재미있게 살면 안 돼? 욕심을 조금만 내리면 우리 전부 다 편할 텐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욕심? 야 가정을 꾸렸으면 당연히 아들딸 낳아야지. 아니 적어도 이런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고 너는 그게 싫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쳐있다가 이 지랄을 하는데 내가 제정신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냐? 미치지 사람이? 그리고 재미는 또 무슨 재미야? 나는 하나도 재미없어. 됐고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가보장적이다. 여기서 임신을 해도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자꾸 욕심을 부려? 아들 거리지 마.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낳자고 했어?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으니까 그냥 낳자라고 했지. 나한테 아들 딸 거리지 마.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사니까 그냥 이혼해. 내가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기적인 너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혼 절대 죽어도 못해. 아니 네가 이혼 안 하면 어쩔 건데? 지금 이게 뭐 합의의혼하자는 소리로 들리냐? 웃기지 마라. 나를 소송을 걸어서라도 무조건 이혼한다. 그렇게 하러? 대충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기적이라고 보세요? 댓글 1번. 아니 그럼 미리 상의를 하든지 이거 이혼 사유 될 것 같은데요? 내 댓글. 이거 레알 이혼 사유 빼박이죠. 미리 말을 쳐 하든가. 같은 여자지만 이 여자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피임을 안 했잖아. 아이씨 이 부분 소름돋아 미친. 아이에 대한 부부는 결혼하기 전 분명하게 합의를 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건 당연히 아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딩크를 원했다면 확실하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난 뒤 결혼할지 말지 정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원했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 말을 안 했다. 이거는 속인 게 맞다고 봐요. 남편이 결혼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도 네가 박살내버린 거죠. 이건 여자가 이혼당해도 유구무원입니다. 이거는 같은 여자가 봐도 남자가 사기 결혼당한 거죠. 처음엔 안 그러다가 결혼 후 생각이 바뀐 거라 해도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네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 마음 바뀌었다고. 어?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악이 잘 안 생기니까 나는 그냥 안 낳을래. 이지랄?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기적인 것 쓰니 본인이고 남자는 그냥 억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같은 년아. 그 아가리로 감히 사랑 타령하지 마라. 너도 네 남편을 진짜 사랑했다면 이딴 개소리 절대 못해. 네 말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4번. 3년 동안 피임을 안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면 불임이죠. 적어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 혼자 결정하고 남편한테 강요다, 씨바지다, 이딴 개소리를 싸버리는 건 아예 말이 안 맞아요. 5번. 사람들에게 비혼과 딩크를 추천하는 워킹맘 입장에서라도 이건 쓴이 잘못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합의를 분명히 했어야죠. 게다가 그런 개소리를 넘어 이젠 남편한테 이기적이라고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앉았네? 하지만 네 남편은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럼 뭐 이혼해야지. 아니 쓴이 네가 버티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졌어요. 아니 남편은 아들, 딸 다 좋으니까 그냥 놔차라고 하는데 지 혼자 미쳐가지고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물어뜯는 걸 보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흔히 보인다. 스탑 럴커네. 쓰니 솔직히 말해요. 본인 몸 상태 너 이미 알고 있었죠?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차단하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수상합니다. 즉 처음부터 임신이 잘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다 난임으로 이혼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게 아니면 네가 이렇게 발광하는 거 설명이 안 돼요. 8번. 계산 이지랄? 아니 도대체 누가 계산을 한다는 거야? 지 혼자만 계산기 졸라 두드리고 있구만. 9번. 쓰니 좀 솔직해져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넌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근데 그 말을 하면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거기다 지금에 와서는 그걸 또 남편 탓으로 돌리기까지 참 가지가지 한다. 이거요.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쳐요. 남편이 소송으로 가면 네가 무조건 지는 싸움이야. 뭘 이렇게 버텨. 10번. 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나 본데. 그러니까 쓰니 남편은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쓰니는 별 생각 없다가 마음이 바뀐 느낌이랄까요? 되될까요? 바뀐 거라 해도 그래. 그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제가 봤을 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남편 속인 것 같아요. 내 촉이 딱 그래. 물론 자식 없이 딩크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부부가 합의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자녀 계획에 아무런 합의가 안되면 해결책은 하나뿐이죠. 이혼! 너 이혼! 축하해요. 이 사연이 진짜라면 좀 수상하죠. 이미 다 알고 일부러 병원을 안 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글 내용을 좀 뚫어자라 보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둘만 살아도 행복하고 좋다. 이 말이 뭡니까? 집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돈이 많을까요? 남편 돈이겠죠. 왜? 쓰니 돈이 많으면 이혼해도 상관없으니까 더 당당하게 나갔을 겁니다. 뭔가 이혼하면 손해보는 게 있으니까 달라붙는 게 아닌가 하는. 물론 이 사연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그냥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버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야. 절대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이혼하면 쓰니만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